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려요. 개미 뚠뚠입니다. 사이오. 사이오. 어디 갈까요? 네.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. 짧게 끝나고 싶어요. 오래 같이 있는 게 낫겠죠? 오래 같이 있기 위해서 여기 가요. 장난이고. 그럼 여기 가요. 네. 왜요? 저거 님 건가? 왜요? 큰일 났다. 집에 들어갔다. 왜요? 공천 들고 간다. 공천 들고 간다. 헤어지겠다. 우리. 저기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저기 건청 들고 갔어요. 바로 가는 중. 킬 킬 킬. 하나 돼 있어. 총 2명. 안녕히 계세요. 어? 왜 저래? 나이스 님 무리 그래도 안 헤어졌네요 네 헤어지면 안 되죠 이거 봐봐 문 닫으면 또 움직여 조끼 하나 메고 어떻게 반으로 가요? 아니면 돌아서 도망쳐요? 님 배율 있죠? 네 저 하나 있어요 4대 반 가볼까요?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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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평 집 쪽 네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? 돌아서 가요 어 바위로 붙었다 바위? 어 애니 애니 나무 뒤 1평 툭 때면 돼 어 툭탄 덜진다 오 이게 맞아? 하아 어 왜 한숨 쉬어 네? 왜 한숨 쉬어 안에 짜증나서 아 제발 어 저기도 있다 얘네 왼쪽으로 진다 어 얘네 창 만난다 본데 따로? 하나 더 저희 한숨 쉬어 연막.. 연막 갔어요 먼저 로 님아 네? 한 팀이 더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연막 쥐고 도망친 거예요 아 그래요? 어 저희도 도망가죠? 저희도 도망가죠? 저희는 이때 도망가죠 저희는? 그럼 싸울때 뒤로 빠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야 돼 네 지들끼리 싸워라 지들끼리 싸워라 지들끼리 싸워라 나이스 님 바지 좀 입어요 싫어요 확실하시네 뒤에서 따라가기가 민망한데? 아 왜요? 이게 매력인데 감사합니다 밥 먹어요 님 6배 이거 드시지 어 오케이 저 오케이 저 스크츠 있습니다 어 부럽다 1번 님 네? 구상 드세요 이동합시다 님 음료수 같은 거 있어요? 저 에너지 질크 하나 있어요 아 하나에요? 네 저기서 아까 걔네 닦고 갈까요? 우리 지금 템도 다 좋은데 저는 음료수가 하나도 없어요 시체 파밍합시다 네 네 네? 친구한테 가지 말라고 해요 아 얘 내일 일 가야 돼가지고 걔 혼자 보내요 저 오늘 얘네 집에서 자요 거기가 어디에요? 여기 청주에요 청주 아 가까우면 가려고 그러는데 어딜 가야되지? 지금 쏘고 있어요 어 50 60 방향 첫 번째 언덕? 나무 뒤에 있어야죠 첫 번째 언덕이에요? 두 번째 언덕이에요? 어 저기 보인다 지금 50 나무 뒤에 그대로 오케이 지금 50 나무 뒤에 그대로 아까 걔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거 총이 어디야? 저희 뒤에 있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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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이야 양각 저 님 살릴 수 있어요? 뭐 죽었네? 아뇨 죽었어요 죽었어요 계속 쌓여 뒤에도 있어요 뒤에 우리 양각이에요 아 아 쏜다 아 아 저 먼저 가볼게요 아 아 제거 템 드세요 화이팅 알겠어요 네 이중을 위해서 더 오래 살게 아 나는 저분을 위해서 더 오래 살기로 생각했다 아 나는 저분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뭐야 저 보고 시체 먹으시라고 했는데 시체 먹을게요 나는 이 사람의 몫까지 살아야 된다 이분을 위해서 꼭 치킨을 먹어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